매일 말씀 목상 민숙이 36장 이사야 28장 10편 80편 요한이서 1장의 말씀 가운데서 10편 80편 1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또 기도의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죄인의 자리 죄의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돌아서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내가 돌아설 수 있다는 것.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죄의 깨달음이 은혜의 시작이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아 이건 잘못된 길이구나. 이건 내가 잘못해가는 거구나. 이건 내가 더러운 마음을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죄를 깨달아야 돌아설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작이 그 출발점이 되어지며 이제 죄를 깨닫고 돌아서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의 광채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빛을 봐야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이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그 아름다움으로 즐거움을 그 아름다움 때문에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왜 인생에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곰곰이 헤아려 볼 때 정말 이 10편 기자의 고백처럼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어 달라 내 죄를 나의 잘못을 깨달아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켜어 달라고 나의 삶 뿐만이 아니고 나의 가족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돌아설 수 있도록 진리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것으로 기쁨을 그것으로 정말 즐거움을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훌륭하다 좋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내 손길이 임하여서 그 구원 하시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돌아서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를 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